그 전에 왜 지금 표지에서의 징크스 이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좀 떨어질 거다 이런 말씀도 징크스가 맞다면 그렇게 되는 건데 파이사이클도 있고 그렇다면 약간 비트코인이 떨어진다고 봤을 때 이런 폴카닷, 에이다 이런 모든 코인들이 좀 하락장이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비트코인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회원님한테 혼날 건데 내가 지금 BNB를 봐주겠죠. 제가 질문을 정말 잘했나 봅니다. 네. 근데 이 BNB도 보면 이걸 딱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징작이 이루어지나? A, B, C 이렇게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여기서 4차가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더 길어져가지고 이게 여기서 4차 트라인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봐요. 여기도 이게 5차, 5차가 지금 끝나고 있잖아. 이게 비트코인 카운트랑 좀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비트코인이 5차가 끝나면 얘네들도 5차가 마무리돼가지고 큰 조정을 같이 주면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보면 어떤 밑에 있는 아트코인들은 하나도 방해가 안 되겠죠. 근데 이 탑코인들은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비트코인이 7만불에서 만약에 지금 6만 5천불인데 비트코인이 4만불까지 떨어진다. 폴카닷, 카운트랑, 내가 좋아하는 거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조정을 주겠죠. 얘네들도 카운트도 잘 보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좀 예매한 게 아 뭐 롱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만약 진짜 사람이라는 건 욕심이 나잖아요. 내가 진짜 조정이 오는 걸 조정이 100%도 아니잖아요. 사실. 엘리엘 파동도 100%가 아닌데 조정이 오는다 그러면 나도 좀 던지고 싶잖아요. 좀 싸게 사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오기 전에 좀 많이 큰 이익이 지금 이익이 너무 크잖아요. 사실. 좀 이익을 좀 빼고 어떤 거는 좀 냅두고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빼고 그러면 조정 안 하면 어떡해요. 조정 안 하고 1억까지 갔어. 배 아프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만약 있으면 어느 정도 좀 손질하고 또 이따가 조정 오면 좀 더 사고 그런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분산 투자가 올바른 투자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저는 항상 좀 conservative. 되게 conservative 뭐라고 하죠. 그냥 저는 이렇게 너무 aggressive하게 speculate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leverage도 뭐 걸 수도 있지만 많이 걸어도 뭐 2배 그렇게 하고 그리고 사실은 현물 시장에서 있어야 되는데 선물 시장에 들어오시려면 많이 걸어도 어떤 분은 막 5배, 10배 하지만 저는 되게 그렇게 risky하게 하고 싶지 않지만 안전하게 하는 거는 그냥 롱텀으로 묻어놓았다. 조정에 와도 그냥 자기 계좌만 안 보면 돼요. 조정에 와도 계좌 보면 짜증 나잖아요. 계좌 안 보고 그냥 다 부자들은 다 그렇게 해요. 삼성 주신에 놓고 그냥 아예 신경도 안 써요. 눈 감고 있는 거죠. 20년 있다가 이게 30배 됐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단기를 보고 맨날 계좌 체크하고 가격 뭐냐. 그러면 진짜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투자예요. 그래서 만약 이 조정에 오더라도 어느 정도 좀 정리하고 가지고 있고 또 만약 조정 온 다음에 좀 더 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얼트코인은 다 똑같아요. 대표님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아까 PPT를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비트코인 쪽으로 갈게요. 비트코인으로 가면 지금 이 데일리 사진을 가면 지금 꼭대기 보면 3차, 4차, 5차 오렌지색. 지금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끝내면 저는 큰 조정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틈을, 시간을 한 달. 왜냐하면 그 표지도 보면 딱 두 달 안에 다 모두 이루어지더라고요. 김치 프리미엄도 여기서 계속 생겼지만 꺾어진 다음에 여기 한 50%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21%가 떠나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거의 탑까지 왔어요. 거의. 아직 남아 있어요. 오늘 바로 떨어진다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 카운트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 걸 잘 봐야 돼요. 이 방송은 잘 봐야 되고 카운트를 잘 보면 우리가 명확히 이따가 표현할 수 있죠. 이쯤 이제 꺾어진 찬스가 크다. 내가 그걸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